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강방천 회장님이 지으신 관점입니다. 오늘은 책의 내용 중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어떤 주식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강방천 회장님께서 평생 강직해온 소중한 보석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선택한다면 꼭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큰 수익 낼 기회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11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이런 기업을 좋아한다. 첫째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 나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기업을 좋아한다. 이곳에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없으면 삶이 불편한 기업. 한마디로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이다. 없으면 삶이 불편해지는 제품과 서비스를 찾아보라.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스마트폰일 것이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켜서는 무엇을 볼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눈을 사로잡는 기업을 찾아보라. 나는 그 대표적인 예로 애플을 들고 싶다. 나는 이렇게 고객이 떠나기 힘든 기업을 좋아한다. 둘째 고객이 늘수록 고객이 좋아하는 기업. 고객이 늘어날수록 고객이 좋아하는 기업을 찾아라. 고객 유입이 많은 기업의 주주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유튜브, 쿠팡,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다. 회원이 50만 명인 사이트의 회원은 500만 명이 모인 사이트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그쪽으로 옮겨간다. 모바일 플랫폼 소비자들은 가입자가 바글바글하고 서비스가 뛰어난 기업을 찾기 마련이다. 고객이 늘수록 고객이 좋아하고 게다가 느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이라면 그런 기업은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나는 이처럼 고객이 늘수록 고객들이 좋아하는 기업을 좋아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확장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는 모바일 플랫폼 기업들을 주목한다. 무한대에 가까운 네트워킹 효과로 겁침없이 영토를 확장하는 기업들과 함께하길 바란다. 셋째, 내 삶을 지탱하고 깨우는 기업 나는 내 삶을 지탱하고 깨우는 기업을 좋아한다. 내 삶을 지탱한다는 건 내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거나 없으면 불편하다는 의미다.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 생각해보자. 만약 집 주변에 있던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가 없어졌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힘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쇼핑 회사가 없다고 생각해보자. 마찬가지로 힘들어진다. 이처럼 나의 삶을 지탱하고 더 편리한 삶으로 깨워주는 기업을 나는 좋아한다. 우리 삶 속에서 늘 만나는 기업이다. 좋은 사례로 쿠팡을 들고 싶다. 쿠팡은 내가 중요시하는 이익과 이익의 질 모두를 잡는 대표적 사례다. 쿠팡의 제품과 서비스의 확장은 독보적이다. 나는 이렇게 내 삶을 지탱해주는 기업을 좋아한다. 쿠팡처럼 여러 경도를 통해 우리 삶에 차근차근 그리고 깊숙이 들어오는 기업을 찾아 오래 함께 하기를 바란다. 넷째, 불황을 즐기는 1등 기업. 나는 불황을 즐기는 1등 기업을 좋아한다. 내가 보는 1등 기업은 극심한 불황에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기업이다.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사라진 기업들이 목까지 다 차지할 수 있다. 1등 기업의 기준은 시가총액, 매출액 규모, 이익 규모, 시장 점유율 등 다양하고 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극심한 불황일 때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바로 강한 원가 경쟁력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가격 경쟁력이다. 불황에는 소비자들이 돈을 쓰기 힘들다. 원가가 낮으면 가격을 내릴 수 있다. 극심한 불황에도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한다면 그 기업은 생존할 수 있다. 아마존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불황에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아마존 효과라는 말이 있다. 최저가 판매를 무기로 유통시장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효과를 말한다. 이는 가격 경쟁력에서는 아마존을 이길 기업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반값에 팔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 불황 끝에서 더 큰 가치를 잉태할 기업이기 때문이다. 불황은 1등과 꼴등을 분별해준다. 그래서 나는 극심한 불황에도 이길 1등 기업을 좋아한다. 5. 누적적 수요를 쌓아가는 기업 나는 누적적 수요를 쌓아가는 기업을 좋아한다. 수요가 계속 쌓여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수요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늘어나는 수요와 줄어드는 수요, 반복적인 수요와 단속적인 수요, 사라지는 수요와 쌓여가는 수요 등이다. 당연히 늘어나는 수요와 반복적인 수요, 그리고 쌓여가는 수요가 좋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나는 쌓여가는 수요를 택하겠다. 매출이 1원 이상만 돼도 누적적 수요는 매출을 계속해서 늘려주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으로는 현대모비스를 들고 싶다. 누적적 수요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에서 지속성에 큰 매력을 느낀다. 현대모비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현대모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누적적 매출을 근거로 한다. AES 사업부가 핵심 역할을 한다. 현대모비스의 AES 사업부 매출은 어떻게 계산될까? 이론적으로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누적적 판매량에 비례한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동일한 이익을 낸다 하더라도 현대모비스 이익의 지속성이 더 높고 변동성이 낮다. 그러므로 현대자동차에 비해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누적적 수요가 쌓이는 기업을 좋아한다. 이처럼 누적적 수요가 쌓이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익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원천이고 불황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여섯째 소비의 끝단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 나는 소비의 끝단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을 좋아한다. 부자가 되면 남들이 갖기 어려운 최고의 것을 갖고 싶어한다. 그리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도 원한다. 즉 특별하고 남다른 소유와 경험의 소비를 원한다. 소비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좋겠다. 그 소유의 소비 끝단에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있다. 소비가 늘면 늘수록 좋아지는 산업이 있다. 예를 들면 루이비통 100, 샤넬 100, 에르메스 100 같은 고가 제품이다. 자동차라면 벤츠, 페라리, 람보르기니가 소비의 끝단을 장악하는 기업이라고 할 만하다. 넘볼 수 없는 브랜드 파워로 경쟁을 즐기는 기업, 소비의 끝단을 차지하는 기업이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다. 이처럼 소비의 끝단을 장악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품 회사들이다. 나는 이렇게 소비의 끝단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을 좋아한다. 경기가 나빠지면 명품 소비가 줄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다. 영향은 받겠지만 크게 타격받지 않는다. 불황은 부자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구성원만 바뀌게 한다. 오히려 부자 대열에 새로 합류한 사람들의 소비는 과시 소비 경향이 더 심하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부자들이 소비 없고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기업들을 좋아하는 이유다. 일곱째,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 나는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을 좋아한다. 시간의 가치로만 놓고 볼 때 두 종류의 기업이 있다.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다. 다른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진입장벽이 높아지며 경쟁력이 올라가는 기업이다. 바로 시간을 친구로 삼는 기업이다. 보통 제조업은 시간이 갈수록 경쟁자가 늘어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시간이 갈수록 브랜드 가치가 쌓여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제조업이지만 시간의 가치로 내 눈길을 확 끄는 기업들이 있다. 첫째는 장인정신이 깃든 역사로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들이다. 에르메스, 페라리, 마우타이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수많은 데이터로 시간의 가치를 쌓는 테슬라 같은 기업이다. 아이폰이 전세계에 깔리면서 시작된 1차 하드웨어 혁신은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2차 혁신을 만들었다. 이제 3차 혁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 3차 혁신의 주역은 바로 빅데이터다. 공간적으로 무한한 데이터를 흡수하여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에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여덟째, 소유의 소비에서 경험의 소비로의 이동을 만드는 기업. 나는 소유의 소비에서 경험의 소비로의 이동을 만드는 기업을 좋아한다. 부자가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사고 싶은 것 맘껏 사고, 가고 싶은 곳 원없이 가는 것이겠다. 바로 소유의 소비와 경험의 소비다. 소유의 소비는 구매이고 경험의 소비는 여행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어느 정도 소유욕구가 채워지면 그 빈 공간을 더 많은 경험으로 채우고 싶지 않을까? 그리고 여행을 하더라도 더 편안하고 안락한, 그리고 특별한 여행을 좋아하지 않을까? 특히 부자라면 더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행 소비의 끝단은 무엇일까? 나는 그 끝단을 크루즈 여행이라고 본다. 누구나 한 번쯤 크루즈 타고 폼나게 세계일주하는 꿈을 꿨을 것이다. 시간이 안 된다면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라도 말이다. 나는 대표적인 크루즈 회사로 카니발 코퍼레이션 같은 기업을 들고 싶다. 크루즈 여행 시장은 과점화되어 있고 호황일 때도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나는 이렇게 경험 소비의 끝단에 있는 기업을 좋아한다. 불황의 끝자락에서는 이런 산업의 1등 기업을 더 좋아한다. 9. 늘어나는 인구를 고객으로 하는 기업 나는 늘어나는 인구를 고객으로 하는 기업을 좋아한다. 선진국 중심으로 술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모두들 인구 절벽을 걱정한다. 그렇다면 느는 인구는 없을까? 나는 늘어날 인구로 노인 인구와 모바일 인구를 주목한다.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도 여기에 포진해 있다. 노인 인구 증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수의 산업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산업이 헬스케어와 여행 산업일 것이다. 여행 산업은 앞에서 살펴본 크루즈 같이 소비 끝단에 있는 기업들이 유망하다. 헬스케어 산업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분야는 다양하다. 의료기기, 신약, 진단키트, CMO, 의약품 위탁 생산, CRO, 임상시험 수탁기관 등을 꼽을 수 있다. 나는 그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례로 들고 싶다. 모바일 인구 증가 2008년 이후 수십억 대의 스마트폰이 깔리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모바일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새로운 인구가 출현한 것이다. 이 새로운 인구를 기반으로 위대한 모바일 플랫폼 기업들이 탄생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카카오다. 지역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확장성의 파괴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어떤 상품이나 산업이든 카카오 브랜드를 붙이면 명품 모바일 플랫폼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웹툰, 카카오쇼핑, 카카오선물하기 등 카카오를 이름 앞에 매단 회사들이 질비해졌다. 나는 늘어나는 인구 중에서 모바일 인구 증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래는 빅데이터의 경쟁이다. 이들 모바일 인구가 뿜어낼 빅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획득하고 더 잘 소화해 가치로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대목이다. 10. 멋진 자회사를 보석처럼 품고 있는 기업 나는 멋진 자회사를 보석처럼 품고 있는 기업을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투자는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사는 것이다. 그것을 얻는 방법은 다양하다. 좋은 기업이 싸다면 사면 된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일까?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보자.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런 좋은 기업을 품은 회사를 사는 것이다. 지주회사, 복합기업까지 그 관점을 확장할 수 있다. 보물을 직접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보물을 싸고 있는 보자기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이다. 그런 회사들 중에 캠중권을 품고 있는 다우기술을 예로 들고 싶다. 11. 유능한 리더가 있는 기업 나는 유능한 리더가 있는 기업을 내가 좋아하는 기업의 맨 마지막 꼭지로 선정했다. 왜 그랬을까? 기업의 세계에선 리더의 가치가 최상위를 점하기 때문이다. 현재 재무제표보다는 미래의 좋은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의 끝에는 결국 리더가 있다. 가격을 만드는 가치의 출발점은 소비자의 지갑이다. 가격의 끝단에는 지갑이 있다. 이렇듯 미래의 좋은 가치를 담는 재무제표의 끝단에도 출발점이 있다. 바로 좋은 리더다. 변화무쌍한 미래의 세상에서는 리더의 능력이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 이것이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나의 마지막 관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리더가 유능한 리더일까? 나는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 미래의 세상을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춘 리더다. 둘째, 그 미래의 시장을 엮어낼 힘을 내부 DNA에서 찾거나 외부에서 획득하는 추진력이 있는 리더다. 셋째, 극한의 상황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극복의 정신이 있는 리더다. 예를 들면, 애플을 탄생시킨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디즈니 로버트 밥 아이가를 들 수 있다. 자, 이렇게 좋은 기업을 선정하는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결국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주식을 사서 조그만 이익을 보고 팔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업의 성장과 함께하면서 그 기업을 장기 보유하는 게 큰 부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